16,900원짜리 손석희 시계 안녕하세요. OK리뷰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시계 리뷰를 준비해보았는데요. 이 시계는 카시오 전자시계입니다. 모델명은 A158WA1D라는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메탈시계고요. JTBC의 손석희 대표이사 사장이 착용했던 A168WA 모델과 좀 비슷하지만 다른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제품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품을 열어보겠습니다. 제품 구성은 이렇게 보이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시계와 매뉴얼이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계가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계는 이렇게 생겼고요. 비닐을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품 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이는 이 시계줄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바디는 아쉽게도 플라스틱에 위에 크롬도그무라는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글라스. 글라스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무브먼트는 일제 무브먼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이쪽은 살을 닿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제조를 이제 중국에서 했네요. 네, 그리고 이 시계는 시간을 보는 것 외에 직관적인 기능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왼쪽 하단의 버튼을 눌러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누르게 되면 알람을 설정해서 맞춰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톱워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설정해서 본인이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시계는 24시간 체제로 시간을 변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24시간 체제로 시간이 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백라이트가 켜져서 시간을 밤에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계입니다. 상당히 실용적인 기능들을 간략하게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계는 방수 기능이 지원이 되는데요. 3기압 방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활 방수가 되는 제품인데 보통 수심 10m당 1기압씩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수심 30m, 즉 3기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이나 목욕은 이 시계에 사실 추천하진 않고요. 저는 보통 이 시계를 이제 세면을 할 때나 착용하고 그냥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시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생활 방수가 되기 때문에 비 올 때도 좀 안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계 디자인이 되게 미니멀하게 생겼고 또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에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착용감이 뛰어난 제품이라고 합니다. 먼저 두께가 상당히 얇고 지금 들어봤을 때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요. 그래서 일단 착용을 했을 때 착용감이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버튼 3개로만 조작을 할 수 있는데 그 조작 방법도 상당히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적응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 미니멀하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그런 시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제품 크기가 가늠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볼 수 있도록 자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사이즈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계를 봤을 때 시계의 가로 폭은 35m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두께는 8mm 정도 됩니다. 정말 얇고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죠.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착용하게 되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납니다. 물론 이제 이 시계가 기존에 손석희 대표가 차고 나왔던 그 시계와는 조금 다른 모델이긴 한데 상당히 비슷한 룩을 가지고 있어서 시계를 좀 작은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계를 착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계는 이제 비교하는 거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릴 예정인데 오늘 리뷰에서는 따로 하지는 않고 나중에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품 디자인 자체가 되게 옛날에 나온 건데 91년도에 나온 건데도 되게 정리를 잘해서 미니멀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요. 뒷면을 보게 되면 뒷면이 이렇게 스테이네스로 이렇게 음각으로 이제 텍스트도 써져 있고 그리고 볼트 너트가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는 게 디테일한 그런 느낌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뒷면 자체가 이렇게 미세하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헤어라인이 좀 이렇게 나 있어요. 그리고 시계출 자체도 은은한 광택감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디에 있는 이 글로시한 크롬 도금과 스테인리스 스틸 줄이 되게 빛이 잘 맞아서 같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느껴지는 그런 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텍스트가 써져 있는 게 디테일한 요소이기도 하면서 이 제품의 레트로한 감성을 살리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이 시계가 옛날에 감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교 때 사용했던 시계다 그래가지고 정감 있게 착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물론 시계가 뭐 값어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시계는 이제 정말 시계의 본질, 시간을 보는 거에 정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정말 정확한 시간을 체크하시는 실용적인 분들한테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 클립 부분 이런 데가 이제 잠기지 않는다는 분도 계신데 그 잠기지 않는 거는 제가 하루 리뷰를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하시면 이런 거 잠기는 그런 문제점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계 줄 조절도 제가 리뷰로 하나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제품은 물론 이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제품이라서 뭐 손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니까 한 번 착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코디에나 잘 어울려가지고 쉽게 착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네 그리고 이 시계는 국내에는 이제 손석기 대표이사가 착용을 해서 상당히 이슈가 됐다면 해외에서는 이제 헐리우드 여배우인 커스틴 던스트가 착용을 해서 되게 유행을 이끌었던 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스틴 던스트 시계라고도 불리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매력이 있는 시계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간략한 리뷰였고요. 리뷰를 앞으로 이제 시계라든가 전자제품 그리고 생활용품도 많이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